아름다운 산호지를 소개합니다. 여러분 더운 여름엔 그늘이 많고 낚시 여건이 좋은 곳을 가면 좋겠죠 네 오늘은 8월 8일 산호지에 오늘 출주하신 분이 또 그림을 주셨습니다. 이렇게 대물나라 의우령특보원님들께 감삼을 전합니다. 항상 이렇게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즉시 또 소식을 주죠 여기는 산호지, 산호지 뭐 배수가 많이 이루어져서 또 낚시 자리가 많이 났어요. 그늘도 많고 다른 어떤 저수지 보다가 그늘이 많아서 힐링하기가 좋습니다 대물나라에서 5분 거리죠 산호지 소개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너무 더우면 산호지로 오세요